K-콘텐츠 때문에 또 난리입니다.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한국 영화 무도실무관이 비영어 영화 부문 1위에 오른데여 예능 흑백요리사가 비영어 TV 부문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 콘텐츠가 비영어 부문 1위를 동시 석권한 것은 넷플릭스 탑10 리스트 집계 이후 세 번째 기록입니다. 두 작품 모두 자막 및 더빙 등 현지화 되었고 빠르게 글로벌 차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은 그동안 미국과 유럽에서 수없이 진행해온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과 같은 포맷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체 어떻게 만들었길래 한국이 만들면 그 흔해 빠진 요리 서바이벌도 이렇게 달라지는 구나라는 평가를 받으며 공개 첫 주에 380만 시청술 기록해 비영어 TV 부문 1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가장 한국적인 소재로 에피소드가 공개될 때마다 그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데요. 흑백요리사는 흑수저로 분류된 요리사 80명과 상대적으로 더 유명한 경력을 가진 백수저 요리사 20명이 여러 방식으로 요리 대결을 펼쳐 승패를 겨루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입니다. 백수저에는 역영래 최연석, 에드워드리 정지선, 오세득 등 유명 시프들이 출연해 화려한 출연진을 자랑했고 마흔 명이 동시에 조리할 수 있는 약 천평 규모의 거대한 촬영장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으로 출연한 백중원과 안성재는 공개 1주 만에 넷플릭스 화제의 인물 각각 3위와 7위에 오르며 화제성 면에서도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 예능에 대한 기대감이 큰 해외에서는 예고편이 나왔을 때부터 엄청난 반응이 나왔는데요. 7화까지 공개된 현재 해외 반응이 뜨겁습니다. 미국 연예전문 매체 콜라이더는 흑백 요리사 때문에 TV에 비명을 지르다라는 제목이 기사에서 너무 흥미진진한 나머지 취재라던 기자가 화면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이 한국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나온 수많은 요리 서바이벌과 어떤 차이점을 가졌는지를 정확히 분석하며 한국이 만들면 완전히 다른 프로그램이 된다고 급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미국 연예전문 매체 디사이더는 스트리밍하거나 건너뛰세요. 흑백 요리사는 무명 셰프와 유명 셰프를 맞붙이는 요리 경련 대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첫 번째 에피소드의 처음 30분 동안은 마치 스포츠 경기처럼 과장된 방식으로 진행되며 요리가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시청자들을 초조하게 만든다고 보도했습니다. 요리를 기다리는 시청자들이 흑수저 그룹이 요리하는 것을 빨리 보고 싶어서 초조해지거나 스트리밍을 건너뛰고 싶을지 모르지만 한국 서바이벌 방식을 믿고 기다리면 바로 압도적인 경연이 빠르게 진행돼 밤을 새게 될지도 모른다고 전했습니다. 인도 연예전문 매체 스포츠 기단은 넷플릭스의 흑백 요리사 백수저 셰프 20인과 그들의 레스토랑 등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프로그램에 출연한 20명의 셰프와 두 심사의원에 대해 요리 경력과 전문 지식에 대해 꼼꼼히 조사하면서 한국인의 시선으로 제대로 알고 방송을 즐기면 더욱 재미있을 것이라고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싱가폴 매체 스트레이트 타임스는 중독성 있는 콘텐츠 흑백 요리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넷플릭스는 한국식 리얼리티 쇼에 있어서 가장 완벽하고 달콤한 지점을 찾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시청자들은 솔로 지옥 피지컬 100에 이어 최초의 한국 요리 리얼리티 쇼 흑백 요리사까지 엄청난 기대를 한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탑 셰프 아이언 셰프, 마스터 셰프 등 인기 있는 국제 요리 경연 프로그램이 많았지만 흑백 요리사는 이 장르에서 놀라움과 서스펜스가 있어 가장 신선함을 유지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해외 시청자들은 한국에 가면 방문할 곳으로 출연 셰프 식당 리스트를 공유하거나 세계적인 셰프들이 만들어내는 한국적인 음식에도 몰입하는 모습입니다. 흑수저와 백수저 수의 균형을 맞추는 방식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어요. 그러나 나머진 다 놀랍도록 신선해요. 한식 만드는 부분이 좋아요. 셰프들은 서양식 말고 한식을 더 만들어주세요. 미슐랭 스타 셰프들이 퇴장당한 건 그들의 일정 문제 때문이 아닐까요? 그들의 시간은 출연료보다 비쌀 테니까요. 하지만 난 그 퇴출당하는 아이디어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더 많은 액션과 싸움을 원해요. 내 편을 연속으로 다 봤다. 무엇보다 심사의원 안성재 셰프의 예리함에 신뢰가 느껴졌다. 역시 한국인이 만든 예능은 최고다. 날 미치게 하다니 엄청나다. 요리 리얼리티 쇼라기엔 하나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리얼인가요? 정말 한국의 드라마는 대단합니다. 화이트 셰프들 모두가 대단하고 경험 많은 셰프들은 적응하려고 하고 블랙 셰프들도 최선을 다하고 한국인들 협동심이 놀랍습니다. 날 미치게 하는 서바이벌 7회 연속 시청했습니다. 스튜디오, 음식, 깨끗함 모두가 잘 만들어졌고 매우 흥미로운 작품입니다. 너무 강렬하고 중독성이 있어요. 놀라움과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가득합니다. 최고의 요리 쇼! 빨리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요. 이렇게 재밌는 요리 프로가 얼마만인지 공정한지 어떤지 따지는 걸 무의미하게 만드는 긴장감. 정말 한국 예능의 박진감은 최고입니다. 너무 몰입감 있고 재밌게 볼 수 있어요. 출연진 스케일 압도적, 형식 신선함, 몰입감, 정말 한국인이 못하는 건 뭔가요라며 극찬 일색인데요. 그런데 단 하나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 욕을 먹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온 백수저계급 참가자 선경롱기스트입니다. 선경롱기스트는 221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요리 유튜버입니다. 그녀는 2013년 요리 서바이벌 레스토랑 익스프레스 우승자 출신으로 자신의 이름을 건 요리 웹사이트를 직접 운영하며 요리 실력을 자랑해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경롱기스트가 흑백요리사에서 보여준 행동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청자들에게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 매체들의 극찬처럼 이 프로그램의 특별한 재미는 맛있는 음식을 훌륭하게 만들어내는 실력에도 있지만 요리사 개개인이 가진 풍부한 서사와 큰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데서 비롯된 협동심의 결과가 주는 감동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경롱기스트는 바쁜 경연 중에도 자신이 맡은 강자를 불에 올려놓고 한 시간 동안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실수를 하고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긴커녕 팀이 있으니까 까먹었다며 웃고 변명만 합니다. 팀원 전원 맡은 역할이 있었음에도 이걸 누가 좀 도와줘야지 혼자 어떻게 해라며 투덜거림을 멈추지 않았고 같은 팀원인 최강록이 도와주겠다고 하자 이미 반 이상 다 했는데 여기다 숟가락 얹으려고 저스키딘이라며 빈정거림도 잊지 않았습니다. 또한 최강록이 더 나은 요리 방법을 제안하자 이를 무시하며 자신의 요리 스타일을 고집하는데요. 선경롱기스트는 최강록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고 이 과정에서 욕설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결국 팀원들의 결정으로 최강록 요리 방법이 선택되자 맛은 있었지만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며 불만 가득한 표정을 기속합니다. 결국 자신이 결사반대했던 최강록의 아이디어가 호평을 받자 자신이 끝까지 고집을 피우지 않아서 가능했던 일이라며 자신을 칭찬하기까지 하는데요. 특히 분주한 주방에서 식칼을 위로 들고 몸을 돌려 다른 참가자를 위협하는 행동은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복잡한 주방에서 칼을 들고 이동할 때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칼날을 아래로 향하게 그리고 가능한 한 몸에 붙여서 다녀야 하는 게 기본이지만 요리사의 기본조차 전혀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죠. 이런 참가자 한 명의 행동은 빌런으로 불리며 해외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아무리 극심한 경쟁을 유도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라 해도 한국인 참가자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겸손한 자세로 서로를 존중하고 용역하는 한국인만의 특별한 경쟁 분위기가 좋아서 봤는데 한 참가자 때문에 감동이 모두 깨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충격적인 제보 영상이 국내에 퍼지며 많은 한국인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영상은 한 주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무너질 듯한 천장과 씻을 수조차 없는 화장실 등 그야말로 심각한 집 내부 영상이었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건 이곳에 사는 사람이 90대 노인으로 국가를 위해 사웠던 6.25 참전용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나무와 청테이프로 만든 문, 구멍난 벽과 천장, 시멘트 벽돌 옆에 놓인 자그마한 간이침대, 이곳들 또한 대한민국의 영웅, 6.25 참전용사들의 주거지였으며 이 사실들이 한 한국 기업으로부터 세상 밖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전 후 뼈저린 가난 속에 살아온 참전용사들은 이 참혹한 환경에서 수십 년을 살아왔지만 이들은 자신의 삶을 계속 비관하며 살아오진 않았습니다. 자신의 집은 허름하지만 세상 밖의 대한민국은 너무도 큰 발전을 해왔기에 이들의 집안에는 여전히 참전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듯 태극기가 걸려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밝힌 인프레쉬라는 기업은 육군 장교 출신의 대표자가 있는 곳으로 그들의 위대한 노고를 누구보다 깊이 새기며 사각지대에 있는 참전용사를 찾아나서며 이를 알게 된 것인데요. 피부암에 걸렸으나 식지도 못하는 화장실에 고통을 받고 있던 참전용사. 아픈 아내를 돌볼 수조차 없는 노후된 전자제품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웠던 참전용사. 한 끼조차 해결하기 어려웠던 전국의 참전용사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환경이 너무도 참혹하자 서둘러 세상에 이 현실을 알리며 이들에게 대대적인 화장실 개선, 전자제품과 전기요금 일부 지원, 식사 지원 등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원은 한국을 넘어서 아프리카 대륙의 에티오피아로 이어져 가난에 치료하지 못해 시력을 잃어가는 참전용사에게 현지병원과 협업해 대규모 수술을 열어주고 필리핀, 태국, 콜롬비아까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 어디든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국을 위해 생사를 넘나드는 전장에 뛰어든 영웅들에게 갚아나가야 할 평생의 빚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에 참전용사와 가족들은 자신들을 위해 나선 기업과 한국인들에게 끊임없는 감사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최근 이 기업은 역사적 상징을 그대로 구현해내며 또 한 번 전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전세계를 감동시킨 한국인들의 행보 해당 기사 속 인프레쉬 태극기 키링은 6.25 한국전쟁 당시 참전용사들의 간절한 명언이 새겨진 서명 태극기를 그대로 구현해낸 것으로 빚에 따라 굴곡이 보일 정도로 서명 한자 한자가 디테일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에 외신은 한국의 역사적 상징이 담기니 키링이 높은 인기를 의미면서 태극기에 대한 아름다움이 퍼지고 있다 전했는데요. 실제 6.25 참전용사들에게 수익금 일부가 후원되고 동참한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전달되는 이 키링은 한국의 역사와 더불어 태극기의 미까지 알려지는 이해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보에 감동한 한국인들의 행보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김재순, 박준철, 보재국, 김경구 등 이 평범한 한국인들도 태극기 키링을 통해 동참하며 인프레쉬와 함께 많은 참전용사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 예우를 잊지 않는 고마운 국가라는 세계적 극찬을 받고 있으며 많은 참전국에 큰 울림을 주고 있는데요. 저 역시 한국인으로서의 아름다운 행보에 동참하였으며 여전히 어려운 환경 속에 사시는 참전용사님들의 삶이 개선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태극기 키링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위대한 영웅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유익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단골 이슈였습니다.